이경영 선배님의 성대모사를 계속 해왔죠?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내가 유심히 봤어요. 세 명이 하는데 그 세 명도 똑같은 성대모사를 하는데. 좋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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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를 치고! 저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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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! 이 새끼들아! 좋았어! 좋았어!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봤어요. 누가 자연스럽고 누가 힘을 빼면 누가 힘을 주고 있나. 누가 일부러 저러나 봤더니. 권혁수가 가장 힘을 안 주고 가장 그냥 보통 톤으로 하더라고요. 저는 급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이경영 선생님은 약간 깔끔하게 하는 맛이 좀. 그러니까 그. 자연스럽게. 그렇죠. 자연스럽게 하는 게. 진흥이 시켜도 그렇게 사실대로는 안 하잖아요. 그분들은 과장해서 한 거지만. 그렇죠. 이게 뭐 범이나 재석이 형 진행시켜도. 아! 진흥시켜! 이렇게. 지나치게 힘이 많이 들어가야죠. 지나치게. 그냥 깔끔하게 당장 진행시켜. 당장 진행시켜. 오! 깔끔해. 딱딱해. 깔끔해. 오! 심플하네. 네. 경영이 형님이 제일 똑같대? 네. 인정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본 경우에는. 권경영이가. 그래도 너네들 이렇게 보면 중심을 잘 잡고 있어. 그렇습니다. 좋았어. 좋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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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어요? 아니요? 아니, 근데. Leadership.